경북 선관위는 오늘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하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경북 선관위는 24개 시군 선관위 단속 직원과 3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 허위, 비방사실 공표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. 한편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도 전국에서 7만 명 회원을 모집해 대통령 선거 투표와 개표 상황을 감시할 계획입니다.